안녕하십니까. 심리다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두 사람이 화해를 했죠. 지난 시간에 재회를 하고 화해를 해서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새로 산 이불을 덮고 일어나는 장면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지난 시간에 재회, 화해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어떻게 다시 벌어지는가 약간 풍선효과를 보는 느낌이었어요. 어떤 한 부분에 있어서 금지를 하거나 여기다 제약을 벌면 다른 부분에서 생각지 못한 다른 문제가 터지는 본질적인 해소가 안 된 상황에서 두 사람이 뭔가 화해를 하고 그러니 이게 다른 부분에서도 계속 문제가 예고가 되죠. 두 사람이 가진 큰 문제는 두 가지 정도였죠. 이후로 밝혀지는 경제적인 문제, 이전에 있었던 DM과 관련된 인스타 활동 문제 그런데 이게 본질적으로는 결국 하나예요. 그런데 그거는 또 끝까지 해결되지 않았고 그거를 이제 이번 시간, 다음 시간에 거쳐서 또 얘기를 해보자고요. 두 사람은 이제 사랑을 속삭이면서 일어납니다. 해외 출장을 갔다 온 장연 씨는 밥을 먹고 싶어하고 아침은 윤진 씨가 준비를 하죠. 김밥을 계란에 부쳐먹더라고요. 이런 요리는 처음 봤는데 맛있을 것 같아요. 이 김밥전이 후라이팬에 또 붙으니까 이걸 요리하기가 좀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윤진 씨가 다이어트 중이니까 기름을 듬뿍 바를 수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후라이팬에 둘러붙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후라이팬이 또 코팅이 좀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고 아무래도 자기가 집에서 하던 후라이팬이 아니니까 손에 좀 안 익으면 내가 원래 하던 방식의 요리대로 하면 잘 안 될 수도 있겠죠. 이걸 만약 장연 씨 집이니까 장연 씨가 원래 하던 대로 기름 같은 게 듬뿍 들고 다이어트 중인 윤진 씨는 그렇게 먹으면 안 됐을 테니까 숟가락으로 하면 자꾸 기스가 날 것 같아서 윤진 씨가 후라이팬에 붙으니까 집에서 하던 거랑 또 다르니까 우리 후라이팬 바꿔야 될 것 같아. 너무 다 달라 붙어. 장연 씨는 농담처럼 넘어가려고 못하고 그래서 어, 좋네. 아마 집에서 쓰던 후라이팬하고 그게 많이 달랐나 봐요. 이게 또 장연 씨 후라이팬이다 보니까 장연 씨 입장에서는 내가 요리했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윤진 씨가 저거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걸 가지고 부조절 얘기하기에 좀 귀찮았을 수도 있겠죠. 어쨌건 내가 쓸 때는 문제가 없는 물건이니 뭐 지금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진 않고 그리고 뭐 아직까지는 주방에서 이런 후라이팬을 쓰는 건 내가 더 많으니까 장연 씨 입장에서는 저걸 뭐 굳이 바꿔야 되나 생각하는 그런 면이 있을 수 있겠죠. 윤진 씨가 후라이팬 이거 몇 년 쓴 거지 하니까 장연 씨가 그래서 내가 하려고 했잖아.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윤진 씨는 뭔가 이렇게 제외를 하고 다음날 아침에 이 사람한테 잘 요리를 해주고 뭔가 깔끔하게 완성된 거를 딱 해주고 싶은데 실은 후라이팬이 자기 입장에서는 말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후라이팬 몇 년 쓴 거지 후라이팬 얘기를 하는데 또 장연 씨 입장에서는 이 후라이팬 내가 쓸 때는 멀쩡한 거고 내가 했을 때는 문제가 없을 테니까 왜냐하면 저 후라이팬을 또 다루는 방식이 있잖아요. 기름을 두르든 아니면 나무나 실리콘으로 된 뒤집게로 하든 어쨌든 또 장연 씨만의 노하우가 있겠죠. 저 후라이팬을 쓰는. 근데 이제 윤진 씨 입장에서는 그거를 모르는 바는 아니었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잘 마무리를 해주고 싶은데 후라이팬이 방해가 되는 후라이팬이 나의 그 목적을 방해하는 상황이니 마음속으로는 살짝 분노가 올라오죠. 근데 장연 씨는 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이 윤진 씨의 이런 말들이 내가 가진 물건을 어떻게 보면 비난을 하는 것 같이 들릴 수가 있죠. 이게 굉장히 사소한 시작인데 장연 씨는 자기 물건에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애착 같은 거를 자꾸 이런 물건 같은데 좀 나눠 두는 자기 자아를 이렇게 나눠 두는 성향의 사람이니 저런 거를 비난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이렇게 돌리려고 하고 그래서 내가 하겠다고 하고 내가 하려고 했잖아 라고 말하고 근데 윤진 씨는 실은 이 후라이팬이 내가 요리를 잘하고자 하는 거에 방해를 하니 내가 당신한테 잘해주고 싶은 거를 방해를 하니 이거에 대해서 이걸 몇 년 쓴 거지 이거 버리자 새로 하자 새로 바꾸자 내가 더 잘해줄게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두 사람이 벌써 누가 옳고 그름이 아니라 두 사람의 사고방식이 벌써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윤진 씨는 계속해서 몇 년 쓴 거야 이거 하면서 그 후라이팬의 문제를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장년 씨는 지금 후라이팬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몇 년 쓴 게 아니라 볶음 요리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이 해줬어. 윤진 씨가 그치 많이 해줬네. 우리 후라이팬 사러 가야겠다. 내가 후라이팬 살게. 장년 씨가 그냥 사라고 합니다. 사. 윤진 씨는 이제 좋은 걸로 사겠다고 하니까 이제 장년 씨는 좋은 걸로 살 필요 없고 그냥 싼 걸로 여러 번 바꾸는 게 나아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일종의 가풍이라면 가풍이 될 수 있는데 후라이팬은 그래도 한 번 좋은 거를 사놓는 게 유리할 때도 편하고 거기서 나쁜 물질이 나오지도 않으니까 좋은 걸로 그냥 한 번 사놓는 게 낫지 않겠나. 근데 이건 또 내 취향이지. 이게 뭐 옳고 그렇다고 볼 수는 없죠. 각자 그 집안의 성향에 맞춰서 하는 거니까. 어쨌건 이것도 두 사람이 사고방식이 다른 거죠. 이거는 그럼 누구에 맞춰야 됩니까? 필수적인 부분은 그걸 더 많이 쓰는 사람 입장에서 사야죠. 필수적인 건. 근데 예를 들어서 부가적인 거. 거기다가 뭐 추가하고 이런 거는 돈 있는 사람 마음대로 하는 거지. 물론 이건 뭐 정답이 있겠나요. 이거는 가족끼리 정하는 거지. 근데 여기서 벌써 트러블이 이제 시작하죠. 발단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윤진 씨가 이제 그러면 나 카드 포인트가 있거든. 그걸로 사는 게 어때. 라고 하니까 작년 씨가 마음대로 하소. 아까 사라고 하고 또 마음대로 하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지금 저거를 반대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 왜냐하면 여기서 포인트는 돈 아닌가? 윤진 씨는 그게 이제 꿀이다 꿀. 개꿀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근데 경제적으로 인 관점에서는 포인트 돈인 건 맞지만. 이게 어쨌건 사라고 했으니까 거기에서 카드 포인트로 산다는 거에서는 저는 그래도 조금 더 윤진 씨의 생각을 존중해줘도 괜찮지 않았을까. 어쨌건 저거를 자기 카드 포인트로 사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해서 뭐 작년 씨를 잘 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그러는 거니까 사라고도 자기가 말을 했고. 근데 만약 여기서 작년 씨가 내가 다음에 이거 이 후라이팬으로 장인의 요리를 보여줄게. 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하는 요령을 또 알려줬다면 또 그건 작년 씨가 할 수 있는데 어쨌건 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요리를 맡겼잖아. 그리고 그걸로 또 자기가 또 산다고 했으니까. 근데 물론 여기에서 뭐 작년 씨가 지금 윤진 씨한테 육윤 씨의 경제적인 부분을 해소시켜주고 있고 어떤 경제적으로 좀 지금 긴축 재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또 작년 씨의 말이 말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경제적인 부분은 그 부부마다 혹은 커플마다 각자의 사연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죠. 각자 추구하는 바가 다르고 나는 개인적으로 나한테 돈은 안 쓰거든요. 근데 내 살림을 편하게 해주는 거에는 그래도 좀 쓰는 편이에요. 예를 들면 건조기, 식기세척기 아니면 후라이팬이나 요리 편하게 만드는 것들 이런 거에는 한 번 투자를 해놓으면 내가 내 일상에서 시간이 세이브가 되니까 그리고 나는 굉장히 시간을 많이 세이브를 시켜야 뭔가 그걸 효율화를 해놔야 되는 사람이니까 뭐 어쨌든 나는 나만의 명분이 있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를 잘 따져서 이게 내 인생에 있어서 좀 효율화를 시키는가 아니면 그거가 나에게 주는 어떤 만족감이 있는가 그래서 각자 생각하는 바가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윤진 씨가 생각하는 게 있었다면 그렇다면 이제 작년 씨가 조금 배려를 해줘도 되는데 근데 또 윤진 씨 입장에서 만약 같이 결혼해서 사는데 내가 집안 살림을 할 여력이 잘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바깥에 사업이 바쁘고 아이들 보다 보면 요리나 이런 건 신경을 잘 못 쓰게 돼요. 그러면 이거는 뭐 후라이팬이 어떻든 내가 신경을 꺼야 되는 거고 아니면 지금 예를 들어서 작년 씨가 아무래도 점점 둘 사람이 결혼을 해가지고 점점 집안 살림을 안 하게 되고 요리 쪽에 쓰는 비중이 점점 줄어든다. 그러면 윤진 씨가 실은 그냥 요리 꺼 자기가 바꿔도 돼요. 이거 그러니까 각 부부가 선택할 일이지. 근데 지금 여기에서도 이 두 사람이 이게 결국 싸움으로 번지는 게 여기에서 무슨 자꾸 답을 내리려고 하거든요. 지금 근데 물론 그건 또 윤진 씨가 지금 뭔가를 잘하고 싶다. 내가 하는 게 뭐 경제적 낭비가 아니다. 내가 지금 비난받고 싶지 않다. 나는 윤진 씨도 그 윤진 씨만의 상처가 존재하고 작년 씨도 지금 그거는 과섭이야. 우리 생활 방식에 맞지 않아. 벌써 이렇게 딱 규정을 지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또 결국 싸움으로 번지죠. 그 모습을 한번 봅시다. 그래서 포인트는 어쨌든 현금은 아니니까 포인트 쌓여있는 걸로 해보겠다. 그때도 이제 작년 씨가 그래 알아서 하소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사 그랬다가 또 카드 포인트는 돈 아니냐 했다가 또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사 알아서 해. 그 다음에 카드 포인트는 돈 아니냐 그 다음에 다시 알아서 해 이렇게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아서 라고 했으면 실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마음이 불편해도 그거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돼요. 그 다음에 나중에 말을 하든가 아니면 그거 내가 나중에 한 번만 내가 하는 거 보고 그게 만약 안 되면 그때 사자라고 여기서 바로 말을 해도 되고 그게 요리하는 방식이 좀 틀려서 그럴 수도 있어. 당신이 이제 기름을 좀 덜 싸야 되면 그렇게 만든 호라이팬을 사도 좋지. 아니면 뭐 이왕 사는 거 웍 같은 거 사면 좀 이것저것 다른 거 할 때도 편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그냥 사 알아서 해 이렇게 해놓고 다시 태클을 거니까 이게 그러니까 작년 씨가 한번 대범한 모습을 보였다가 또 수동 공격을 하는 것과 실은 연장선상이 있는 거죠. 같은 태도지. 차분하게 수동 공격을 하고 있는 상대의 말에 동의를 했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차분하게 답을 내리려고 하고 있지만 내가 지금 실은 저 새로운 호라이팬을 사는 거 자체가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호라이팬을 안 사게 하고 싶은 방향으로 이제 가는 거죠. 저 뒤집게도 금속으로 돼 있네. 아니 뭐 이거 그냥 내가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어. 그래서 저런 거는 나무젓가락 긴 거 아니면 실리콘이나 아니면 그런 걸로 돼 있는 거라는 게 좀 좋은데 그래서 지금 결과는 굉장히 맛있어 보입니다. 저 김밥은 윤진 씨의 어머니가 싸준 김밥이고 그리고 작년 씨가 출장 가 있는 동안 SNS를 보니까 아이들이 같이 만든 김밥이래요. 작년 씨의 딸이 윤진 씨의 집에 있었어. 그래서 윤진 씨의 어머니랑 같이 저 김밥을 싼 거죠. 이러면 나와 좀 사고 방식이 달라도 일단 양보를 해도 모자라지. 내 아이를 내가 없는 상황에서 맡길 수 있다? 좀 근데 오히려 작년 씨는 반대로 생각한 것 같아요. 오히려 이미 가족이니까 양보하지 않고 서로가 빨리 맞춰가야 된다고 생각한 것 같아. 그래서 윤진 씨의 가족과 함께 작년 씨의 딸이 저렇게 김밥을 쐈다는 사실은 너무 고마운 일이지. 내 자식이 그건 사랑받은 거니까 내가 없는 동안. 윤진 씨가 이제 둘이 어쩜 이렇게 한 번을 안 싸우고 잘 노는지 기특하다. 외할머니가 김밥 만들어 먹자고 같이 돌돌 마는 중. 아이들이랑 같이 노는 모습을 카톡으로 보내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물어봅니다. 청주에서 아이들이 잘 지내? 주중에도 딸이 윤진 씨 어머니랑 있었고 지금 주말에도 거기에 있는 거죠. 이건 솔직히 충성해야 돼. 그러면서 윤진 씨가 집에 가기 싫대. 여보 딸이. 거기서 굉장히 사랑받는 아이의 모습일 것 같아요. 작년 씨의 딸은 상황 파악도 잘하고 어른에게 좋은 아이일 것 같거든요. 어떤 의미로든. 그래서 어쨌건 그 말을 듣고 이제 작년 씨는 좋아합니다. 저 청주에서 엄마랑 할머니랑 살고 싶어요. 아 근데 이렇게 됐는데 애들이 이렇게 좋아했는데 지금 두 사람이 어느 정도 좀 책임을 지고 참고 만나야지 이걸 헤어졌단 말이야. 주말이라서 원래 우리가 봐야 되는데 오기 싫다고 하루 더 있고 싶다 그래서 윤진 씨가 이제 지금 내 아들이랑 잘 놀고 있을 거야. 작년 씨가 자기 부모님께 너무 죄송하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이를 맡기니까. 그쵸. 이건 진짜 힘들고 괴로운 한이 있어도 실은 두 사람이 봐야지. 원래라면. 왜냐하면 그걸 두 사람도 경험을 해보는 게 이 시점에서는 오히려 이별을 안 하는 계기가 됐을 수도 있어요. 작년 씨가 연인으로서보다 이 아이의 아버지로서 훨씬 더 캐릭터가 좋거든요. 다정한 모습일 수 있거든. 윤진 씨도 내 아들의 아버지로서 모습이 훨씬 더 존경할 만한 멋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독립된 개체로서 존재할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수들. 그런 거에 작년 씨는 대처가 좀 힘들잖아요. 기본적으로 마음에 그런 불안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들을 대할 때는 내가 좋은 어른으로서 모습을 어차피 연기해야 돼.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이와 눈높이가 기본적으로 같지 않지만 같은 척을 해야 된다고. 이 아이의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어른의 모습에는 어쨌건 부모의 모습에는 어느 정도 연기가 필요해요. 물론 기본적으로 사랑에 깔려 있으니까 그런 연기가 가능한 거지만. 그런데 작년 씨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잘하죠. 내가 좋은 아버지로서 그려놓은 이미지도 있고. 그래서 이 아이들도 그리고 또 눈치 또 빠르고 말도 잘 듣는 애들이니까. 그래서 차라리 이 두 사람은 아이들을 계속 데리고 다녔으면 아이들과 항상 모든 시간을 함께 했다면 이렇게 쉽게 이별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윤진 씨는 내 아들에게 저렇게 잘하는 남자가 또 없을 거라고 생각을 계속 굳혀갔을 거거든요. 그리고 작년 씨 딸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내가 이 딸에게 잘해줌으로써 내 인생의 어떤 보상을 얻는다는 느낌을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두 사람이 연인으로서 만나버리니까 작년 씨 마음속에 자기의 아이가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상처받은 아이가 자꾸 올라오면서 또 경제적인 부분. 그래서 이게 아이들이랑 있으면 두 사람이 이렇게 싸우지도 않고 이런 이별이 오지 않았을 수가 있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맡긴 게 결국 독이 됐죠. 남자로서의 작년 씨보다 내 아이의 아빠가 대출 사람으로서의 작년 씨가 훨씬 더 멋있는 사람으로서 존재했을 거거든요. 그런데 물론 엄청 힘들었겠죠. 힘들었겠죠. 연애 과정에서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지낸다는 건 어려운 일이긴 하지. 윤진 씨가 이제 아이들끼리 잘 노니 내가 편해. 자유가 있어. 양녀 씨가 이제 둘이서 이렇게 연애할 때는 시간도 좀 있어야 되기도 하고 아이들이랑 같이 주말을 보내야 되긴 하지만 기회가 되면 또 이렇게 아이들 돌봐달라 부탁도 드리고 그만큼 우리가 잘해드리면 되는 거고 얘기했던 대로 향남에 내가 집이 준비되고 있잖아. 아직 한 번도 안 가봤어. 그래서 오늘은 이제 거기를 가보자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나랑 처음 같이 가보는 거네. 그래서 그런 의미를 서로가 또 찾고 이게 향남에서 그런 아파트를 보러 가는 데이트도 어쨌건 방송 때문에 한 거겠죠. 방송에 나오지 않았다면 그냥 아이들과 같이 힘들게 어쨌건 주말을 보냈겠지. 힘들지만 또 보람된 주말을 보냈겠지만 그랬다면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이별에 이르기까지 싸우진 않았을 텐데 이렇게 이 남자로서 연인으로서 어떤 멋있는 이미지를 자꾸 보이려는 그런 게 더 올라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장년 씨가 일단 아파트 지어지는 거 보고 근처에 아이들 학교 다닐 때가 있는지 근처에 공원 같은 것도 중요하니까 그런 것도 보고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은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 쪽으로 차를 물고 갑니다. 장년 씨가 윤진 씨의 손을 꼭 잡고 운전을 해요. 좋을 때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날 이별을 하긴 하지만 윤진 씨가 이제 우리가 각자 이혼을 했지만 처음이라는 생각이 들어. 처음처럼 이런 일이 다시 올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윤진 씨의 표정을 잘 보면 저 새로운 보금자료로 가는 이 상황이 굉장히 행복하고 즐겁고 설레야 되는 표정인데 그 마음 한구석에 가라앉아 있는 표정이 나오거든요. 조금 불안의 심리라기보다는 생각이 깊어지는 쪽에 가까운 표정이에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어떤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고 새로운 시작이 슬픔 그리고 이혼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건 제가 윤진 씨를 예전에 분석할 때 초반쯤에 말씀드렸을 텐데 이 사람 마음 속에 행복이 온전히 행복으로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어떤 사건, 어떤 과거 추억이 기쁨만으로만 돼 있는 경우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윤진 씨가 생각했던 새로운 시작, 설렘, 내가 기대했던 건 다 무너졌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결국 내가 혼자서 다시 일으켰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장년 씨와 함께 가는 이 설레는 이 순간이 한편으로는 마음 속에서는 불안과 슬픔이 같이 올라오는 마치 뿌리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딸려 나오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장년 씨는 내 생의 첫 집이다 보니까 이러면서 이게 지금 처음이에요. 내가 그린 그림이지. 여기에서 과거의 슬픔이나 과거의 상처가 딸려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과거의 상처가 딸려 나오는 순간은 장년 씨에게는 그 인스타 DM이 오거나 버려질지 모른다는 그런 순간이지 이런 첫 집을 보는 이런 상황이 딸려 있지는 않아요. 윤진 씨는 지금 이거에 딸려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장년 씨가 불안하지? 마음 속에 슬픔이 다시 떠오르지? 그러면 안 되지. 그냥 자연스럽게 모르는 척. 그냥 같이 이 시간을 보내고 그래 이 사람 마음 속에 좀 그런 게 있겠구나. 그냥 기억만 해두는 거지. 조금 더 이 사람이 즐겁게 하고 그냥 지금 현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냥 서서히 그런 기억에 덮일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거지. 윤진 씨가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해서 장년 씨가 뭘 할 수 있는 건 없어. 오히려 하려고 해서는 안 되죠. 그냥 알고도 모르는 척 해주는 거죠. 장년 씨는 내 첫 집이다. 그래서 좀 설렌다. 그걸 당신은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그 첫 집인데 첫 사람 내가 되어서 고맙네. 라고 윤진 씨는 말하죠. 내가 이 사람이 나에게 첫 사람 아니지만 내가 이 사람에게 첫 사람이 될 수 있다면 내가 다시 과거로 돌아와서 그 상황을 돌릴 수 있다는 실은 그 갈망이 마음 속에 있지만 이루어질 수 없겠죠. 근데 이 사람에게 내가 첫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마치 과거로 돌아가서 그런 것들을 돌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 이게 지금 윤진 씨한테는 의미가 있는 일이 될 수 있겠죠. 내가 첫 사람이라는 것 내게 가는 길 오는 길의 두 사람 벌써 걱정이 됩니다. 장년 씨가 나는 지난번에 혼수이불 같은 거 사는 것도 사실 처음 해보는 거고 그것도 다 자기랑 처음 해보는 거라서 좋다고 생각해. 그때 윤진 씨가 대답을 잘 안 하긴 하는데 표정이 좀 어둡거든요. 자기는 다 해봤어.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런 거를 그냥 스스로가 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도 살짝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윤진 씨 머릿속에는 아마 자기가 과거에 했던 나는 그게 처음이 아니었는데라는 생각이 스쳐갔을 거예요. 어쨌건 장년 씨가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나서 정말로 좋은 과정을 이루고 싶었는데 적당한 시기에 잘 만난 것 같다. 장년 씨는 항상 그리고 있는 사진의 이미지 거기에 딱 맞는 사람을 지금 만났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좀 맞지 않는 부분을 자꾸 맞추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고 윤진 씨도 이제 우리가 살 집이라고 생각하니까 설레. 장년 씨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진짜 이제는 정상적인 과정을 이루어서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들어서 정상을 뭐 따로 나눌 수 있겠냐면 어쨌건 장년 씨가 그리는 그림은 알겠어요. 아이들 봐서라도 우리 잘 지내자. 그렇게 아이들을 생각해서 우리가 더 잘해야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제 윤진 씨 표정이 그제서야 조금 더 다시 밝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웃기도 하고 하지만 확실히 밝아지는 시점이 여기인데 과거에 자기가 겪었던 이런 순간들 내가 처음으로 어떤 누군가와 함께 어떤 집을 가고 어떤 새로운 이불을 사고 이랬던 순간과 지금이 자꾸 겹쳐 보였는데 순간 깨달은 거예요. 그때는 애가 없었어. 지금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 다르지 맞자. 우리 아이가 참 잘하지 이러면서 미소가 번지는 거예요. 장년 씨가 이제 내년에 만약 이사를 오면 자기는 뭐하고 싶어? 어떻게 살고 싶어? 윤진 씨가 이제 정말 소소한 행복 꿈이 무너져가고 있었는데 뭐 정말 별것도 아닌 걸로 싸워서 그게 막 극단적으로 가고 막 그러니까 이제 싸웠던 얘기를 한 거죠. 그래도 이제 다시 소소하게 일상을 같이 하면서 행복하고 싶다. 장년 씨가 여기서 이제 만약에 향남에 같이 들어갔어. 그런 문제가 있으면 또 헤어질 수 있어? 라고 물어봐요. 윤진 씨 표정이 또 안 좋아. 또 헤어질 수 있어? 라고 또 헤어짐에 대한 단어를 언급하고 있잖아요. 장년 씨가. 이게 상처받은 사람들 불안한 사람들이 특히나 이래요. 내가 어떤 문제가 불안하니까 그 불안한 문제를 자꾸 또 끄집어내. 그러면서 이제 상대가 그럴 거라고 자꾸 생각해버린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윤진 씨가 웃으면서 돌돌싱 하지 말자면서 하면서 이제 슬쩍 그런 얘기 지금 하지 말자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장년 씨가 이제 사실 어느 집에나 우한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 물론 우한이 다 있죠. 집마다 다 걱정이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너무 이 장년 씨는 어려서부터 장년 씨에게는 그런 부분들이 디폴트 값으로 자리 잡고 있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집을 합치고 그렇게 했는데도 아이들이 있는데 그렇게 돼버리면 그건 진짜로 너무 힘들거든. 근데 그 얘기가 지금 나오는 이유가 뭘까? 아침에 후라이팬 때문일까? 옛날에 내가 처음에 고향에서 올라와서 고시텔부터 시작했거든. 이제 결혼하면서 빌라에 잠시 갔다가 아파트로 갔다가 이혼을 하고 나서는 다시 원룸에 가게 된 거지. 윤진 씨가 물어봅니다. 이혼하고 원룸에 살았었어? 장년 씨 1.5룸이지. 아이랑 살 여건이 안 돼서 그때는 나 혼자 이렇게 지내면서 내가 만났던 여자친구랑 어떻게 좀 가정을 잃어보려고 노력한 때가 있었고 근데 윤진 씨가 전 여자친구 얘기하고 뜨끔했지라고 전 여친, 전 남친 얘기하지 않기로 했잖아. 싸우니까. 장년 씨가 여기 와가지고 이제 자기의 삶이 되게 주마등처럼 흘러가나 봐요. 막 삶 전체는 아니어도 이혼하고 나서 힘들었던 그런 순간들. 그리고 1.5룸 사면서 여자친구랑 가정을 이루려고 했던 그런 시점도 조금 의아한 포인트들이 있네요. 그때 딸은 장년 씨의 어머니랑 살고 있었을까? 아니면 전 아내와 살고 있었을까? 전 아내랑 살고 있다가 또 장년 씨가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다시 그럼 장년 씨한테 왔을까? 그럼 딸은 두 번이나 상처를 받았겠네? 그런 생각들. 아니면 장년 씨가 어머니에게 딸을 맡겨놓고 자기는 1.5룸에서 결혼할 여자와 지내고 있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좀 물론 딸을 위해서 좀 더 좋은 환경에 보내려고 그랬다면 뭐 그럴 수 있겠지만 모르겠어요. 조금 더 시간을 함께하는 아버지였다면 더 좋았을 수도 있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불가능한 상황이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사람과 결혼할 것보다는 일단 딸과 다시 만나기 위해서 되게 치열하게 살았어야 되는 시점이 아니었을까 싶은 마음은 좀 들어요. 근데 뭔가 개인의 사정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들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랑 같이 안 지냈다는 거 그리고 전 여친 얘기 꺼낸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윤진 씨 머릿속이 조금 복잡해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때 운전이 좀 힘들었을 수는 있겠는데 좀 길이 어려워질 수도 있겠는데 두 사람이 손이 떨어져 있습니다. 작년 씨가 살짝 당황하면서 살았던 얘기 그냥 살았던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윤진 씨가 이제 강하게 같이 살았던 걸 얘기하면 기분이 좋지 않지. 근데 이게 윤진 씨가 생각하기에는 벌써 지금 딸이랑 같이 살지 않았었고 그때 딸을 두고 같이 결혼을 생각할 정도로 되게 관계가 깊었던 여자친구 전 아내 말고 내가 지금 굉장히 가까워진 이 딸 이외에 이 딸의 엄마가 아닌 다른 사람과 결혼할 뻔한 이야기 같이 살았던 이야기를 지금 같이 살 집을 보러 가면서 하고 있다는 건 지금 그 사람과 이런 삶을 꿈꾼 적이 있었다라고 윤진 씨는 들리는 거죠.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윤진 씨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냥 단순히 전 여친 얘기해서 실망스러운 게 아니에요. 내 딸은 비록 아니지만 내가 지금 나를 엄마라고 부르는 이 아이의 엄마가 아닌 다른 존재와 결혼해서 살 이런 집을 꿈꿨을 텐데 그 집을 지금 나랑 가고 있어서 감회가 새롭다고 이 사람은 말한다고 느껴지는 거죠. 뭐라고 변명을 하든 그러니까 작년 씨가 자기가 살아왔던 힘들게 살았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기가 와서 감회가 새롭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알겠어요. 그런데 과거에 힘들었잖아요. 1.5룸으로 가서 다른 그때 결혼하고 싶었던 뭔가 이런 가정을 꾸리고 싶었던 여자가 있었는데 그때 내가 힘들어서 결국 가정을 이루지 못했던 그런 마음속에 후회가 남아있다는 거를 지금 들켜버린 거지. 그런 후회가 있었지만 지금 당신과 이런 걸 다시 만들 기회가 생겼다는 게 돼버리잖아요. 그때 그 사람과 헤어지면서 뭔가 이제는 이런 연애는 없다라고 포기하고 좀 가벼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윤진 씨가 이 정도 눈치가 있었겠죠. 지금 내가 캐치한 부분들을 윤진 씨가 캐치했을 것 같아요. 윤진 씨도 기본적으로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업인데다가 그리고 여기 방송에 드러난 거 이상의 대화를 했을 테니까 그러다 보니까 윤진 씨는 굉장히 실망스러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작년 씨는 내가 그냥 살아왔던 얘기를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윤진 씨는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말라면서 표정이 확 어두워지죠. 그래서 작년 씨는 아무튼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아무튼 미안하고 그런 의도로 얘기한 건 아니고 지금 아파트 가면서 자기랑 함께 미래를 꿈꿀 수 있어서 좋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저 말을 한 이 사람의 마음이 읽혀버렸는데 오해가 어딨어. 윤진 씨는 지금 저 말을 한 배경에 작년 씨의 마음을 알겠는데 그래서 이제 작년 씨가 윤진 씨의 손을 다시 잡아보려고 그렇게 이제 응 하면서 바라보기도 하고 하는데 윤진 씨가 그냥 못 이긴 척 그냥 손을 잡아줍니다. 이렇게 처음에 깍지를 끼고 있다가 잡으려고 하니까 웃으면서 넘어가 줍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은 이제 손을 잡고 첫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는 거를 보고 되게 감해졌겠죠. 이제 저기서 이제 살게 된다는 생각을 하면 그 집이 지어지는 것부터 보면 되게 막 설레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어떤 작년 씨는 내가 상상하는 그런 사진이 저기서 지금 채워주고 있는 거니까 그거를 완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발버둥 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작년 씨가 이제 모든 게 새롭게 시작될 거다. 여기도 이제 새로운 상품이 들어올 거고 새롭게 시작하고 여기서 같이 와줘서 고맙다 진짜. 이 장면입니다. 같이 와줘서 고맙다. 같이 와보고 싶었다. 그러면서 작년 씨는 이제 자기는 이 주변에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 윤진 씨는 중요한 건 초등학교가 가까워야 한다. 그렇죠. 초등학교 중요하죠. 그리고 만약 두 사람이 이제 결혼한다면 아이들 둘을 등교를 시켜야 되니까 멀지 않는 게 좋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 이제 윤진 씨는 어쨌든 여기에서 새로운 인생을 꿈꾸고 있으니까 내 샵이 중요하다. 샵을 할 만한 번화가도 있을 거다. 그런데 이게 작년 씨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하니까 이 그림이 거의 이제 완성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윤진 씨는 실은 이별을 하고 내가 재회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손을 내밀고 이제 그런 와중에서 실은 마음속에 약간의 의심이 생기고 있어요. 그런 균열은 시작됐지. 이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나를 완벽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닐 수 있겠다. 이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만큼 이렇게 멋있는 부분만 존재하는 사람은 아닐 수 있겠다. 그런 일단 마음의 균열이 생겨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제 1년 후에 다시 오자. 이제 학교를 갑니다. 학교 앞에서 얘기를 하는데 작년 씨가 나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혼자 키우고 어떻게든 아등바등 살다가 뭔가 가정을 이뤄서 함께 아이들을 학교로 보낸다고 생각하니까 감회가 새롭네, 진짜. 그렇죠. 처음에는 혼자 기저귀도 못 차든 당연히 기저귀도 못 차지만 기저귀 치워주던 애가 가방 메가지고 등교를 하는 모습 보면 얼마나 감회가 새롭겠어요. 왜 나는 남들처럼 왜 살지 못할까. 이게 실은 백조처럼 우아하게 살고 싶은 그런 발버둥치는 작년 씨의 삶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남들처럼 왜 살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사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어떤 사진을 그리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좀 넓게 생각하는 부분을 좀 포기해버린 그런 부분이 좀 있죠. 윤진 씨도 살짝 복받쳐합니다. 그 6, 7년 혼자 아이 키우면서 힘들었던 거. 그러면서 이제 작년 씨가 고생했다. 이제 진짜 같이 하면 돼. 사이좋게 여기서. 그렇게 이제 학교 앞에서 이렇게 포옹하는데 학교 안에 아이들이 있진 않았겠죠. 아이들이. 어, 저 아저씨 아줌마들 뭐야? 이렇게 계속 보더라. 작년 씨가 이제 만나고 싶었다. 이런 사람을. 그래서 고맙다. 이런 표현을 하죠. 작년 씨가 만나고 싶었다. 이런 게 참 일관되죠. 작년 씨는 항상 내가 그리는 그림 속에 누군가 들어와주길 바라는 사람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두 사람은 다시 차로 오면서 초콜릿 준비했는데 까먹었다. 어제 가지고 왔는데 자기가 이거 뭐야 했는데 얘기 안 했잖아. 작년 씨가 고맙다. 초콜릿도 준비해주고 그런 이벤트도 잘 안 해. 윤진 씨가 이제 그런 거 좋아해. 원래 내 사람 챙기는 거. 근데 나는 내 사람 챙기는 걸 소박하게라도 마음에서 우러나서 해주고 싶은데 내가 그렇게 해줄 때마다 자기가 좀 아, 너무 고맙다. 이렇게까지만 얘기하면 너무 고마운데 이건 또 얼마 줬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해줄 때마다 사실 고민스러워 되게. 그러니까 작년 씨는 얼마 줬는데 이게 괜히 돈 쓰게 하는 게 미안하니까 약간 작년 씨가 오히려 딱 가장의 책임을 생각하고 좀 가부장적인. 근데 가부장적인 게 꼭 부정적인 게 아니죠. 그걸 너무 부정적인 단어로 해석하더라고요. 요즘엔 그렇지 않죠. 어쨌건 선택의 여지가 있는, 장단점이 있는 거라고. 어쨌건 작년 씨는 딱 내가 책임을 지고 딱 내가 그린 그 사진 안에서 이런 가정이 딱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다 보니 이 사람에게 어떤 부담을 지어주는 게 싫은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과해지면 상대를 독립된 개체로서 못 보는 거죠. 부담을 너무 안 줄려다 보니까 이 사람 내가 시키는 것만 해야 되고 세상은 위험한 곳? 이러면서 마치 딸이나 아들을 키우는 것처럼 상대를 대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게 너무, 어쨌건 너무 심하면 안 되지. 그리고 그것만의 선택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어쨌건 작년 씨는 그런 쪽으로 좀 사고를 하는 분이다 보니까 얼마 줬는지를 물어보는 건 작년 씨 입장에서는 작년 씨가 가진 책임감 그리고 미안함에서부터 나온 말일 거라고 봐요. 근데 윤진 씨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이게 고맙다. 비싼 걸 줬어. 고맙다. 어떻게 이런 걸 해줄 생각을 했어. 이런 걸 큰 걸 해줄까. 내가 미안하다. 너무 부담돼. 그래서 이렇게 그냥 표현해도 윤진 씨 입장에서는 괜찮을 텐데. 그래서 얼마 줬는지 얘기하고 작년 씨 스타일상 그걸 이제 또 두고두고 또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윤진 씨는 또 이걸 가지고 뭔가를 해줬다가 또 괜히 싸우면 이러면서 그걸로 싸움을 인해서 내 감정이 상할까 봐 걱정이 돼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해줘 놓고 이게 싸움이 나면 싸움까지는 아니고 상대가 이런 걸 해줬어. 고맙다. 근데 나 너무 부담되는데? 이 정도까지 해서 끝났으면 윤진 씨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안 할 거란 말이야. 근데 지금 윤진 씨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내가 어떻게 이런 걸 사기 위해서 돈을 쓴 거 자체가 비난의 영역이 돼버리니까 이거는 윤진 씨가 과거에 겪었던 결혼했던 그 시절과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어쨌건 경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게 이혼하고 뭔가 그때 막 살이 찌고 이랬다니까 그때 자기 사업을 그 당시에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그때 사업이 좀 잘 안 되고 있었을 테니까 잘 안 되고 아무래도 이제 임신하고 출산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계속 할 수는 없었을 테니까 만약 그 전부터 했더라도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괜히 더 눈치가 보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남편에게 할 수 있는 말을 못했던 그런 기억이 머릿속에 남아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트러블보다 이런 부분의 트러블이 윤진 씨한테는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부분이었을 수도 있어요. SNS, DM호거나 이런 거는 싸움이 될 때 되더라도 내가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내가 과거의 상처와 연결 부분이 좀 약해. 근데 지금 이 경제적인 부분은 윤진 씨 입장에서는 과거에 받았던 상처와 연결고리가 좀 더 강한 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작년 씨 입장에서 더 조심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작년 씨 입장에서도 내가 상처 부분과 연결된 부분에 있어서 민감하게 반응하잖아요. 그게 예를 들어서 DM 같은 포인트였고.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경제적인 거 내 돈 내가 쓰는데 왜 네가 뭐라고 그래? 이런 부분들은 작년 씨가 조심해야 되는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거는 윤진 씨가 가진 어떻게 보면 약한 부분이거든요. 정서적으로. 건드렸을 때 발끈하게 되기가 쉬운 포인트지. 윤진 씨 입장에서는. DM도 결과적으로 발끈하긴 했지만 그거는 작년 씨가 너무 스스로가 불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속적으로 이 사람을 공격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에 더 가깝고 경제적인 부분은 윤진 씨가 가진 상처가 아무래도 그 DM 쪽보다는 더 크게 맞물려 있다 보니까 더 빠르게 반응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고 윤진 씨가 이거에 대해서 민감하다 반응이 쉽다 그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느 부분에 있어서 더 반응을 잘하는가 덜 하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면 대처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두 사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가 이렇게 생각을 하진 않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이별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면서 윤진 씨가 서운함이 확 올라오는 거죠. 이 서운함은 작년 씨에 대한 서운함이면서도 과거에 자기가 어쨌든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했던 시점의 서러움과도 맞물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이해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게 자기가 스스로가 여성으로서 만족스럽게 자기 자신을 자신감 있게 살지 못했던 그런 시절에 대한 일종의 보상으로 작년 씨 딸을 되게 위해주는 것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작년 씨가 뭐라고 하면 안 됐었는데 조금 그런 부분을 잘 돌려서 얘기를 했어도 됐는 건데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윤진 씨가 그래서 내가 그게 생겼다니까 뭘 하려고 해도 가격 작년 씨가 가격은 봐야지 그래서 윤진 씨가 자기가 가격으로 또 물어보고 하니까 작년 씨가 고마운 마음이 커 근데 자기가 일단 빚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빚을 좀 안 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건데 윤진 씨는 이제 빚이 없다 그래서 작년 씨는 이제 카드빚이 계속 나오잖아 그 얘기하는 거야 근데 윤진 씨는 이제 카드값 빚이 생기는 게 아니라 계속 갚잖아 이거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 두 사람의 경제적인 상황이 어떤지 모르니까 내가 뭐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해요. 예를 들어서 정말 내가 카드를 쓰고 연체되지 않은 것을 그냥 다음 달에 갚는 걸 작년 씨가 빚이라고 한 건지 아니면 카드가 연체된 걸 말하는 건지 아니면 뭐 리볼빙처럼 리볼빙이 일종의 그거잖아요. 카드값을 다시 할부하는 거 할부로 사서 쌓인 카드값을 다시 할부로 해가지고 다시 여러 번 갚는 거 근데 여기에는 카드값을 할부로 갚는 것에 다시 또 이제 그냥 개념적으로 그런 게 리볼빙이잖아요. 내가 카드를 이번 달에 100만 원 갚아야 될 게 있으면 그걸 다시 할부로 해서 열 달 동안 갚는다. 근데 문제는 이자가 높으니까 요즘에 문제가 많이 되던데 어쨌건 예를 들어서 지금 리볼빙을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 카드값 연체를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 카드 사용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건가? 그거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어떤 자세한 얘기를 내막을 모르니까 지금 뭐 둘 사람만의 사연이 있겠지만 어쨌든 얘기를 계속 들어보죠. 윤진 씨가 근데 그거 내가 못 낸다고 자기한테 달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윤진 씨 입장에서는 내 돈 내가 쓰고 내가 아직 두 사람이 뭐 경제를 합친 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만약 두 사람이 같이 산다고 해도 각자 삶을 살던 사람끼리 막 경제를 바로 합치는 것보다는 각자 이렇게 벌어서 쓰고 어느 정도 분야별로 좀 나눠서 소비하는 게 서로가 좀 덜 부딪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근데 장연 씨는 못 낸다고 하면 내가 원조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건 장연 씨가 생각하는 그런 책임감의 영역이겠죠. 내가 책임을 이 사람이 어떻게 돈을 쓰는 것도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일종의 간섭을 하게 되어버리는 건데 윤진 씨 입장에서는 그게 이 사람이 내가 경제권을 스스로가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만들면서 만들어진 일종의 자존감의 영역인 경제권 부분을 과거에 그게 없어서 서러웠던 그런 시절을 떠올리게 다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게 참 서럽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저도 이렇게 많은 분들 상담을 하고 그러다 보면 특히나 부부간에 부부 싸움하고 내가 진짜로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경제권이 없는 것 때문에 잘못했다고 말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왔을 때 진짜 서럽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죠. 그리고 경제권이 없다 보면 아무래도 선택지가 또 좁아지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근데 윤진 씨는 아니야 돈 있어 다 난 남한테 손 벌리고 이런 스타일 아니야 내가 다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난 돈 문제로 많이 싸울 것 같거든 사실 지금 연애 초반에도 이렇게 돈 문제 갖고 얘기하는데 장년 씨가 이제 아이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학원도 다녀야 되고 앞으로 들어가야 될 사교육비가 있잖아 장년 씨는 어쨌건 미래를 대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윤진 씨는 근데 이제 그게 지금 내가 현재 쓰는 돈에 대한 터치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이거는 참 부부에겐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나는 옷이든 신발이든 되게 허름하거든 별로 뭐 이거 사야 되나 생각 자체를 잘 못해요. 근데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그렇게 궁석맞게 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만이 있겠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편으로 일종의 가치니까 인생의 가치관이니까 어쨌건 윤진 씨가 자기가 한 10번 가까이 얘기한 것 같거든 그래서 장년 씨는 나는 자기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돈을 쓴다고 했는데 자기는 딴 데서 펑펑 쓰고 있으면 근데 이게 실은 장년 씨 대화의 문제예요. 말이 항상 나와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에게 너무 세게 나가. 그 바디 프로필도 벗는 프로필 배에 뱉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처럼 여기서도 실은 윤진 씨가 다른 데서 돈을 펑펑 쓰고 있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벌써 근데 이렇게 다른 데서 펑펑 쓴다 이렇게 규정 짓는 순간 상대는 벌써 여기서 반박할 여지가 생겨요. 내가 다른 데 어디? 내가 뭘 썼길래 펑펑? 벌써 두 가지나 생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를 설득하거나 어떤 협의, 협상의 과정에서는 이 사람이 반발심을 너무 크게 올릴 필요 없어요. 아니면 아예 그런 기술은 있어요. 이 사람이 당황하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카드로 이 사람을 안심시켜줄 수 있을 때 그때 이 사람이 가지는 기존의 안정적인 사고 패턴을 깨버리고 그 다음에 어떤 더 안정적인 걸 제시함으로써 선택하게 만드는 뭐 그런 기술은 있지. 근데 지금 장년 씨는 그런 식으로 쓰고 있지 않고 뭔가 이 사람이 나와 반대된 의견을 쓸 때 그 사람 의견을 좀 과장되게 아니면 좀 자극적인 단어들을 씀으로써 너는 지금 이렇게 안 좋은 선택을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 너는 배나 배꼽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잖아. 아니면 너는 지금 딴 데서 펑펑 쓰고 있잖아. 나는 가족을 위해서 돈을 쓰는 사람이고 벌써 이렇게 프레임을 가져가면 이걸로 내가 그러면 그렇게 잘못한 사람인가? 내가 지금 가해자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보통의 어른 중에는 별로 없어요. 이미 그렇게 이제 그런 말에 규정되고 항상 내가 잘못했나라를 스스로 의심하고 자의식이 많이 떨어진 사람은 저런 말을 들으면 아 내가 또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윤희 씨는 그렇지 않다고요. 대부분의 어른은 그렇지 않아. 독립적인 어른들은 그런 말을 들으면 반발심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윤희 씨가 반발심이 올랐을 거라고 머릿속에. 그러니까 벌써 나이가 그렇게 펑펑 쓰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자기야. 못하면 내가 얘기를 한다니까. 남의 연애에 이렇게 경제를 갖고 얘기하려니까 상당히 조심스럽네요. 왜냐하면 이걸 까봤어야 알지. 이런 식의 예를 들어서 사연이나 상담 같은 경우에는 얘기를 듣다 보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들이 튀어나오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래서는 누가 옳다 누가 그러다 말하기는 참 조심스럽는데요. 미래를 그리는 그런 하루를 생각했지만 또다시 싸움이 커졌다. 둘은 다시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럼 장연 씨가 내가 다시 정정을 할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장연 씨가 다르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윤진 씨가 잘못됐다. 그런 말들을 쓰지 마. 나한테. 무조건 이 사람과 끝까지 가야겠다. 생각보다는 잘 판단을 하라고. 그런데 윤진 씨가 확실히 차에선 좀 차가운 모습을 보이죠. 어떻게 보면 이 향남이라는 도시가 조금 생각했던 기대에 못 미쳤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조금 실망감도 있었을 수 있죠. 그런 게 한 숟가락 더 얹어졌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방송으로 봤던 영식의 화려함. 그런데 작년의 가부장적인 부분 너무 작은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작아 보이는 모습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실망스러운 포인트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지역 자체도 아직 완성된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좀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이 지역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런 아파트가 아직 지어져 있지 않고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그렇게 느껴졌을 수는 있겠죠. 이미 완성된 곳에 살다가 이렇게 보면 그리고 이런 경제권 부분은 윤진 씨가 가지는 상처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 그런 것들 때문에 윤진 씨가 여기서 더 세게 저렇게 더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작년 씨가 자기와의 관계에 대해서 아그리 참 아까 그 소비 카드에 대해서는 작년 씨가 뭐 체크 카드만 쓴다. 그래서 그 신용 카드를 쓰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패널들이 얘기하는데 뭐 두 사람의 경제 얘기야 모르죠. 어쨌건 뭐 두 사람이 생각하고 생각하는 가치가 달랐을 수 있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부가적인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일단 이 두 사람의 이제 여기에서부터 이별로 치닫는 그 과정의 이야기는 제가 또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진짜 이제 다음 시간이 정말 마지막이 되겠네요. 지금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 마지막 편까지도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